아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마이크가 나오는 걸 보니 또 뭔가 기대가 되시죠? 네 이번에는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아코디온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손으로 풍랑을 일고 금 같은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하여 선풍금이라고 부르는 연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 연주자 동무들이 어여쁘게 한번 인사해 보시라요. 이야 참나 새색 집보다 또 예쁘네. 네 준비된 곡은 새해의 매운 곡 서커스 렌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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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